네, 다 꺼내주십시오. 자, 실례합니다. 아, 네. 저는 기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민아. 아, 사랑합니다. 아, 정말. 아, 오늘 방금 공연으로 전화 먹었는데 이제 혼자 아픔을 맞이하게 됐는데 혼자 대인사를 하는 게 처음이라 떨리네요. 네. 저는 일단 연극 분장실에서 D 역할을 맡았던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일단 공연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세상 관계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이 계속 함께해 주신 스태프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공연 올라오는 정료배우분들 정말 기자배우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그동안 했던, 함께하지 못했었던 처음 배우는 배우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좋은 배우들 얻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장실이라는 작품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너무 좋아했던 작품인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직접 해가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이 작품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잘 짰는 모습으로 찾아뵙는 배우 김준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삼행식님 김준영, 삼행식님 김준영, 삼행식님